영탁님의 꼰대 럭데, 꼰대 인턴 저번에 드라마에 있어주도록 하는 주제가입니다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 럭데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늘 자기나 마셨는데 뻔뻔하게 뻔하게 반복해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나가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까짓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테를 한 잔 드세요 라테라테라테라테라테라테라테나 마리아 라테라테라테라테라테나 마리아 아침부터 시작 태는 꼰대 럭데 라테라테라테라테라테로 마리아 губ이 아침에 먼저 점심으로 저녁에 내 정신이 어디갔나 뻔뻔하게 뻔뻔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 지나 원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 가짓게 뭐라고 하시면 라떼를 앉아 드세요 라떼라떼라떼 라떼라떼는 말이야 라떼라떼라떼라떼라떼는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해 본 테라테 라떼라떼라떼라떼라떼는 말이야 라떼라떼라떼라떼 마리아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오늘도 마무되는 건데 럿데라테 럿데라테 럿데라테는 말이야 럿데라테 럿데라테는 말이야 하로등 grill 계속드리는 건데 럿데라테 럿데라테 럿데라테는 말이야 럿데라테 럿데라테는 말이야 제발 그만 그만 그만해 리필은 됐습니다 오늘 앞에 감사합니다